선배님, 스키랑 보드는 좀 타세요? 못 타요. 그거는 안 배우셨어요? 국가대표 촬영할 때 배우긴 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, 진짜요? 그러면 그 스키도 고소공포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?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, 촬영할 때. 진짜로. 상상 초월이에요. 어디까지 그럼 하신 거예요? 진짜 이거는 하지 못하잖아요. 저희는 그 위에 점프대에서 타고 내려오는 것까지 중간까지는 저희가 와이어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착지하는 슬로프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타고 내려오고 딱 점프만 빼곤 다 했어요. 진짜요? 네. 프라이데이